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밥 좀 차려봤는데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저 프리약 입고 있는데 굉장히 잘 찍으시네요. 현미는 운동에 굉장히 좋은 구성의 산소화물입니다. 다이어트 하실 때 왜냐면 이제 느리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계란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아마 이제 6g씩? 총 12g 정도 많이 드시네요. 아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참지가 다 떨어져가지고요. 오늘은 드디어 이제 불편러 분들을 위해서 닭가슴살 사러 가니까 한 끼 정도 괜찮잖아? 여러분 청소기 사러 왔으면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지 어연지 6년째가 돼 가는데 청소기 드디어 오늘 구매하게 됐습니다. 어딨어요? 이거 사고 싶다. 아니 형 청소기부터 사야죠. 이거 할부 한 20만원 되지 않나? 아 근데 좋다. 아 좋다. 컴퓨터 파워 청소기 10만원. 이건 9만원.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. 차도 그렇고 그렇지? 이게 딱 잘 빠졌네. 이제 사자. 네. 대팔. 대팔차. 아 청소기. 아. 아. 형 핸드폰이. 아. 비슷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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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건 느낌 있다. 아. 좋다. 네. 여기도 한번 해주세요. 아.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저 사기. 강아지 키워서. 어. 저. 믿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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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빨리 해주세요. 아니 진짜 진짜. 좋은데 근데. 와. 뭐야. 자 주세요. 얼마에요? 이게 있어야 만원이 되는 거거든요. 쿠폰이. 어. 그건 왜 이렇게 진짜. 이렇게 난리에요. 지금은 5만 9천 8백원인데 만원 할인되면 4만 9천 8백원? 6만 9천원 이제 만원 할인된 거. 지금. 어. 뭔데 저거? 아. 저거 미식이가 다 뿜다. 올라타고. 형 오늘. 더 입양할게. 얘. 얘 이름은. 뽀뽑이다. 뽀뽑한다고. 오늘 청소기 3대 입양합니까? 이거. 쭙쭙이가 올라타고 논다. 아니. 다섯 개면은. 한 이게. 스물다섯 개. 스물다섯 개. 네. 네. 지르시죠. 아. 좋다. 우와. 나랑 형. 기둥 뽑나요? 야. 형. 30만원 밖에 없다잉. 30만원으로. 끝났어. 나 이제 먹을 거 사러 가자. 네. 청양고추. 향나물. 형. 보물고블린이에요? 와. 다시. 향상. 고마워. 이불필요해서 이불필요해서 사놨는데. 만져봐. 되게 시원하지? 오. 부드러워요. 시원하지. 손님이 집어넣어보라. 시원하지? 골랐어요? 진짜 다 까진살입니다. 아. 하나 먹고 던질지도 모르는데. 여기야. 오. 33만원 먹는데. 뭐? 아니 저만큼 남았어? 500이 많이 남았다고요? 이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? 하나 빼야겠다 일단은 다 해주세요 쿠폰 찍을게요 일단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 쿠폰 쿠폰 찍을게요 이거 맞지? 청소기가 청소기 사러 갔는데 지금 우리 도박이 있어 도박 지금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안 될 수가 있어 뭐가 될 거 아니야? 뭐가 될 거 아니야? 11,000원이나 되지 않을까? 일단 계산이 안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? 응 뭐하냐? 일단 가시죠 그냥 가야 돼 우리 지금 시간 없다 빨리 가야 돼 요즘 10분이야 일단은 한 판을 시켜 문져도 두 개랑 하하하하 막 남자가 가고 안되면 안돼 안되면 안돼 안되면 안되면 가기가 아잇 설마 13,000원에 안 들키겠어? 형이 클라스가 있지 오오 오늘 세 개 시켜 세 개 시켜 세 개 이거 왔어요 아아 이거 맞잖아 신분이 있다가 모르고 꺼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쫄렸습니다 진짜 카드 돈 안 들까봐 너무 그거야 너무 일상이었어 형 이름이 수고했다 얜 오늘 이해를 다 했거든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하자 수고하자 312번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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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다 아 피자 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분 열어봐라 우리 어디에도 피자 하하하 여기 뭐 미국인가요 형님? 협찬 한번 해야 되는데 수고하자 줄어드는 Jazzy 알겠다고 도와 Bow 서신원 와 이런 피자를 처음 봐요 네 왜 고맙지 mig 형님. 형님 뭐 다 드시죠, 형님? 대박이다. 빨리 먹어야 돼. 한 입 드시죠, 드시죠. 저희 장 다 보고 이제 주짓수 운동하러 갑니다. 맛은 어떠신가요, 형님? 아, 영어 나오네. 그 정도예요? Nice to meet you soon. 야, 뚱년이 반가슴. Absolutely fantastic. 하하. 부부 flavored 비롯이 형님. 하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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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